빨, 화, 초, 잉, 범, 빨 뭐야 내가 먹은거야? 오케이 빠른니? 팔고 저기 비아 하드 가실 분 있나? 비아 하드 가실 분 젤리 투수만 안 가신 분들 없나요? 비아 하드 없습니까? 됐다 파티풀이다! 디브리오 할 때는 별로 아픈지 몰랐는데 걱정된다 1패 하자마자 각성기를 박는다 히페리온! 레이너궁 됐다 이제 변신하지 맙니다 가버릴거기 때문에 변신하지 마세요 변신할걸 왜 안가해 왜 이렇게 안가 이놈아 변신할걸 그랬다 즐거워질 수 있답니다 여긴 아낄게 여기는 나 아래쪽 빨, 빠, 초, 잉, 껌 아 나 여기 한시가 나 화콘대 한시가 빨, 파, 초, 잉, 껌, 빨 뭐야 내가 먹은거야? 오케이 빠른니? 어 나 한시 확, 확숙이라 깜빡 제대로감 빨, 파, 초, 잉, 껌 오케이 끝 이거지 먹어버려 힛 헷 헨신 나래쪽 먹음, 나래쪽 바랬어요 좁, 좁, 좁 이즈 왜 가 캣팅 좀 쳐줘 손이 느려서 어 내부내부내부 땡큐 왜 이렇게 아파 무서워 이때는 무적이야 그래도 무적은 아니네요 아니, 뭐야 왜 죽었지? 왜 무적이 아니야 변신하면 무적이라 그러는데 형 변신해도 무적은 아니야 그리고 참고로 보호막 다 달면 변신 풀려 아 보호막 다 달면 변신 풀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무적인줄 알고 그냥 막 뵀어 무적인줄 본캐 육관 크림 가운데 빨 빨빨 반점 어디야 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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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 1시 반점 오케이 1시 가자 보라색이 접는거잖아 빨간색이 욕망이고 맞는건데 처음 생각보다 두근만큼 튼튼하진 않지 기존 수의 소중함을 알겠냐고 유리움 오씨 야 두근바 같은데? 나 갑옷이 없는거 같아 이상해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왜 이렇게 허약해 왜 아니 이럴수가 아니 나 왜 제노사이트 쿼터 한방에 죽어 왜 죽는거야 아니 왜 죽는거야 형은이가 괜히 방어구 품질 체력을 그렇게 해서 체력을 그렇게 올리는게 아니라고 이리운 체크 아 대충 알거 같아 아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딜러 마냥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이거죠 딜러 마냥 아니 쉴드 게이지 보이니까 무적인줄 알았지 근데 왜 저거 한방에 죽냐? 아 지금 근데 아직 그 유아이가 적응이 안됐어 그 로보트 유아이가 그 스킬풍 돌리는데 너무 혈안돼있나봐 근데 내가 좀 약간 오만했던게 템이 좋으니까 한두대는 맞고 이제 딜 우겨놓자 그 생각이었는데 아닌거 같아 제노사이드 쿼터 한방에 나 죽을 줄 몰랐어 그거 한방에 터질진 몰랐다 템 좋잖아 구팔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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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오키오키 어차피 이렇게 한방에 죽을거면 왜 버렸냐고 유옥 이제 안 죽으면 돼요 이제 이제 안 죽으면 돼 이제 안 죽을게 히페리엄 쓸어버려 무성극 딜 오케이 이거 다음 뭐였지? 아재 바라아재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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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! 바라아재 변신 괜히 했네 이즈 어린아이에게 수탈을 빼앗는거보다 쉬운 일이지 이미 아르카날 맞봤다면 요구망 변신! 어어 뭐야 나 왜 왜 죽은거지? 나 매혹된거야? 아 나 매혹당했어? 어? 딸기잼 맞고 디붕이는 웃고있다 디붕이는 웃고있다 내가 좀 생각했던 캐릭이 다른데 이게 사람들이 홍! 그 캐릭 변신한 무적이야 쉴드 때문에 무적임 어? 무적은 아닌데? 한번 리알까? 3,4 내가 사다니는데 오케이 지대로 가자 전멸 한번 놨구요 제대로 보여줄게 제대로 쉿 아 헨신 으으으으으 구해줘 구해줘요 아씨 굴렀어 굴러버렸어 바로 차단하시네 딱렙 귀하도 조금 나름 쎈데? 내가 딜을 너무 그냥 하두합에 때리수 때리는데 패턴보고 때려야겠어 패턴보고 패턴보고 좀 때려야겠어씔 젤리 어디감 저 응원중n입니다 저 에스더러 interview 에스더 저도 불러주세요 응원군단장이라고 요오오오 사장이 시장 고작 야 이거 혼자서? 골드 얼마 있지? 양식권 용마상자 입찰하겠습니다. 나무에다 편하게 드세요. 필요하신 분. 박스만 제가 좀.. 박스만. 미안하니까 박스는 그냥 못 먹겠다. 돈 내고 먹을게요. 아이 고맙습니다. 버스 만골이야? 아 천골 아니에요? 아 그래? 아.. 더 드릴걸. 아 근데 만골이나 준다고? 그래?